제발 잘해봐... 아왜 안 맞아? 제발 맞혀만 말이야... 안돼! 총재 중단 performing 자, 이번에 해 볼 게임은 스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NextFast에서 나온 출시자 Heep of Fools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동 게임인데 같이 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봤는데 활동부 직원이신 소범씨가 방송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머리채 잡고 아아아 아 놓으세요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범씨랑 저랑 들어가는데 이제 캐릭터를 정해야 되거든요 캐릭터가 근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원하는 거 먼저 고르시죠 뭐할래? 좀 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시크해 보이는 힝크로 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래전 위대한 바다의 전사들은 빛의 엔티티를 붙잡았다 빛의 엔티티의 힘으로 전사들은 대등대 꼭대기에서 군도의 바다를 밝혔다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고 한때 항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해양 생물들 역시 사라졌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빛을 잃고 바다의 전사들은 고대의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전설에 대한 얘기인가요? 전설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하찮게 누워있네 돌아다닐 수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와봐 자다 일어난 소보미같이 생긴 애가 왔어 거긴 오빠 빨리와 난폭한 크랩스터가 해안에 나타났어 놈이 등 데려가면 우리 모두 끄 끄 짜장이야 짜장 너 누구야 말 또 왜 이래 여긴 어디야 우린 또 누구고 바보들아 그럴 시간이 없어 날 따라와 따라서 내 배로 와 빨리 따라서 더빙 개웃긴 안녕 이거 서로 화면 벗어날 수도 있는 거야 어 완전 따로 움직이네 X키 헤드 X키가 아 아 아구이 때려지네 때려지고 야 이게 구르는 거구나 야 쟤 말 듣지 말고 위로 올라가 보자 어 어 칫 여기 무너져 있는데 어 이거 봐라 4번 동물이다 어 뭐야 어떻게 해주셨어 대박 내려봐 어 잡을 수도 있네 여긴 뭐 나중에 와야 되나 봐 일단 스토리대로 진행하자 여기 나중에 다시 올라오겠지 뭐 배다 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제 키를 잡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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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악한 괴물을 쫓아내 키잡기 키를 어떻게 잡아 아 키가 여기 있구나 항해 하아 오 ох 야 배짱 빨라 어데 오 뭐야 야時候 였어 배를 때렸네 내가 내 배가 저 교환은 크랩스터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군 괴물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배를 수리해야 해 수리 뭘로 다행히 난 잠을 낯설 때 맨날 망토 안에 너 널판지를 가득 챙기고 나오지 한 kur 하나 더 들고 가판에 있는 구멍을 수리할 때 써 자, 소범이 수리 수리 렛츠고 잘해봐 수리 오, 좋아 잘했어, 필요하면 너 널 반지를 더 줄게 크랩스터가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 또 다가오면 노를 써서 쫓아내면 돼 가장 쉬운 방법은 연속해서 노로 치는 거야 마지막 타격은 꽤 강력해 뭐가? 크랩스터가 또 왔어 싸대기! 안 닿는데? 야! 무서워 아 이게 막 되게 퀴퀴퀴퀴퀴퀴퀴퀴 할 수 있구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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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콤보 공격이 다르네 서로 아, 그래요? 나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는 이렇게 3번밖에 못 때리고 어 그 캐릭터는 막 쿡쿡쿡 때릴 수 있어 마지막 한 번 더 죽여주마! 나이스 이런 저 개놈에게 족집게가 달린 것 같아 개 같네? 크랩스터가 전략을 바꿨어 봐, 발사체를 쏴서 공격할 거야. 제자리로 이동해서 공격버튼을 길게 누르고 놓는 순간 발사체를 쳐내는 강력한 회전기술을 준비해! 잡고 있다. 오, 나이스! 어우, 잘한다. 소범이가 나보다 더 잘하네. 띨띨! 이리와! 죽여주마! 여기다. 이제 소범이가 해봐. 위치 잡고! 三ingers ůрong 차! 아 이 쓰레기 같은 나이스! 이제 난장판은 그만 버리고 옛날의 화약의 힘을 발산해 보자. 이건 조가비 발전기야. 가서 둥근 받침대 위에 올려놔. 여행 가면서 잘 보관하고 싶은 게 받침대 확실히 안전하게 놓도록 해. 넌 안 올려놔서 참 다행이다 점점점 뭐야 이게 놓기 발전기를 받침대에 꽁꽁 묶어두면 거기서 총알을 얻을 수 있어 배에 있는 대포가 정말 유용해 실제로 대포 안에 뭐든 장전할 수 있지 이제 성질 더러운 거대개가 다시 나오기 전에 대포를 장전해 총알 줍기 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어떻게 했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뭐 저기요? 뭐하세요? 아니 대포가 줍기 장착, 사용, 쏴 plans Form 내가 방어하고 있ín게 사용 공격키 타다따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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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acs 나이스 대단한 걸 크랩스터가 텐드릴을 들고 있었어. 빨리 작살로 가져와. 작살이 재고로 있다면 아무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공격 버튼을 눌러서 대포로 쏠 수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네, 생각보다. 헐. 자, 먹었다. 조작이 조금 까다롭군요. 대 등대. 거꾸로 해도 대 등대. 도와줘서 고마워. 다가오는 폭풍 때문에 바다괴물이 풀려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놈들의 끝없는 습격을 맞게 난 너무 지쳤어. 내 설명은 강한 뱃사람 두 명이 있다고 가정에서 말한 거야. 인정하기 힘들지만 너희 둘이 해내야 해. 내 배를 받아 폭풍을 타는 뱃사람아. 이 배로 군돌을 괴롭히는 영원한 폭풍을 물리쳐줘. 따라서. 웨잇. 안 되릴. 어, 네가 해볼래? 아니, 난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었네요. 해봐. 뭐 가진 거 있어? 딱 하나. 좋아, 좋아. 샌드리를 주면 지금껏 먹어본 적 없는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줄게. 오, 잘하는데? 새 요리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이 배를 더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고, 작살도 어쩔 줄 모를 만큼 엄청나게 많이 줄 수도 있지. 되게 좋아하네. 이 정도는 식은 수프 먹기지. 이제 그거 하나 나한테 주고 더 모아서 갖다줘. 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고 들었어. 우리 엄마인가? 어떻게 해주지? 내가 방금 주신 보물이 보안 아이템이 되는군요. 근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먹으면 바로 죽 써. 이거 비주얼 봐, 미친. 그냥 물에다가 널 반지 넣어놓은 거잖아. 이거 가져가자. 초기 연립 성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해 보이니까. 가자 이제. 이게 출항을 하면 할수록 NPC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 기다려. 떠나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할게. 하나 더?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았지만 예전에는 군도 전체에서 가장 좋은 무기구였어. 뱃사람들은 배를 고치고 대포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멀리서부터 여행하곤 했지. 내 친구 러스트가 관리하곤 했어. 러스트가 죽었다고? 에이, 그럴리가. 폭풍이 처음 이 해안을 덮쳤을 때 러스트는 폭풍을 막는 임무에나와 함께한 몇 안 되는 용감한 이들 중 하나였어. 분명 아직 거기 갇혀 있을 거야. 만약 찾게 되면 데리고 와줘. 뭐야. 아, 대포 업그레이드네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해파리가 없어서. 가자. 출항용. 출항. 잊은 바다. 오또 농물이야 뭐야. 오악. 이게 뭐야. 진짜 똥물이네. 항로 결정, 오오. 오? 아, 이런 식으로. 저 앞에 핑크색은 뭐지? 핑크색 항아리같이 생긴 거. 저 일로 가보자. 가도 돼요? 그래요. 오케이 약간 이런식으로 한칸씩 앞으로 가는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앗 어어 이..이것도 되나? 방어 잘해줘 자른다 앗 없어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어 쟤 자폭한다 안 돼 쟤 자폭해 자폭 안 돼 이거 이거 그렇지 나의 실력 어떤 뭐야 이거 어어 야야야야야 이겼다 전투에서 승리했어 이제 다음 레벨 이게 랜덤 이벤트인거 같고 이게 뭔가 특수보상 같은데 여길 들렀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음 이런식으로 오케이 어? 죽여버리겠어 뭐야 엥? 잠깐 내릴 수 있네 여기가 어디지? 상점 와아 엄청 비싸네 돈 돈 없이 재고에 작살 다섯개 추가 아아 일렛이 고 갑시다 야 베베 아 손님들이로군 또는 먼 곳까지 여행해 이런 유물이나 공예품 같은걸 모았지 그래 무엇을 사고 싶으냐 글쎄다 너무 빈둥거리지 말아라 너 바다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고 가자 타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네 자 이제 아래쪽으로 가보자 자 핑크색 맵은 좀 특별한게 있지 않을까요? 벌돌 일단 전투네 싸워 포스있게 풍경해 저거 쏴 아래쪽에 민달팽이 날라올거야 쏴 그렇지 와 이게 뭐야 열어봐 껍데기 대포피해 50% 증가 유물이구나 오오 그..그래서? 여기다가 놓는거야? 아 이렇게 아 놓기만 하면 패시브가 되는건가? 그런거 같은데요 끝이네 뭐야 뭐지? 아아 우리가 너무 시간 끌면서 가면 안되네 오른쪽에 검은 바다도 같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검은 바다가 다 오른쪽 영역을 먹으면 이제 출항이 끝나는거 같아요 오오 우리는 최대한 빠른 영역을 목표지점을 잡아서 가야되는거고 오오 저 오른쪽에 3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 움직이면은 저쪽 검은 바다가 한 칸 이렇게 침범을 하는거 같아요 오오 이해가 돼요 지금? 아니 이해가.. 야 뭔가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애가 아파서 오오 오 그렇군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되게 갭심 앞에 돈주머니 있는데 저기로 가봅시다 갑시다 그래 뭐 잘 이해 못해도 컨트롤만 잘하면 되니까 빠장 또 내릴 수 있다 야 또 상점인가? 빠장 아 또 상점이네 불꽃고추 불꽃다 너 이렇게 좋아해 너 이런거 좋아하는구나 가자 우리 유물 또 먹으러 가자 아래로 내려와서 고고우 좋아 지금이야 쏴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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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나 이거 다 쏴야겠다 어 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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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법은 내가 처리하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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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군도 개 때리고 있어 아 그만 때려 이 미친 어 야 이거 에임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 널빤지 널빤지 우리 널빤지 있어요? 없어요? 널빤지 없어 헐 널빤지 갖고 있는거 없어 이래도 되는걸까? 아니 이거 에임맞추기가 생각보다 빡센데? 잘 좀 해봐요 오케이 쌌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잘한다 이런 썩을 됐다 하핳 방전해주고 열어보자 아 뭐야 짝살 짝살만 엄청 많아졌네 오케이 됐어 반지가 잘한다 이게 터진건가? 그쵸 이게 배가 지금 손상을 입은거 같아요 이제 곧 가라앉을 때가 다가온거 같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구르기 아 구르기 수단 한 돼ฟ tram 어디– 쯌뤄와 재 APIs 잘해야 헹 leo 하이팅 할래 하이팬 하고inois 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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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썩을 아이 애들 넣어 봐 아 businessman 아 뭐야 아 이거 기절했어 저 단없이 뭐야 이거 꺼져 야 쩍을 꺼져 으악 저 아래쪽 잘 노려봐 장전해줄게 합! 합! 파이팅! 합! 다오 답답해 내가 할래 합! 내가 잘하고 있는데 상전 상전 오케이 수리 아 날 왜 때리는 거야 이걸 주워서 여기 수리 다음 뭐 먹었어 벗대기 어? 오 장전 오 다른 건가 보네 그런가봐요 데미지가 늘어나나 장전을 좀 덜하게 되는데 어 자 다가온다 오지마 여기로 가자 찭聽 야 나 때리지 말고 자urer 야 yah 씨언트 꼰꼰꼰꼰꼰고 vida 하나도 안 맞네 이런 썩을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나 제발 잘 해봐 아 왜 안맞아 제발 맞으란 말이야 잘하네 잘 맞추는 말이야 안돼 정태 좀 난거 꺼져 아니 생각보다 진짜 맞추기가 힘드네 꺼져 아 이겼네 어떻게 이겼지 뭐야 이거 자리 바꿔야겠다 돈이다 근데 우리 주변 왜 빨개에요? 배에 목숨이 두개 남은건가? 그런거 같은데? 피가 별로 없네 구멍 다섯개 나면 가라앉는거구나 이 바람 표시도 뭔지 너무 궁금해요 가보자 저승길? 그냥 한턴 넘기는거네 저기 널빤지 저기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메꿔야지 그래 가보자 아닌가? 강전 잘하고 어 사용해 사용해 쏴! 제발 쏴줘 터진다 터진다 아유 야 배 저 터지면은 배 손상잎네요 망했다 소범아 망했다 망했다 폭풍에 휩쓸려 해븐으로 돌아갔습니다 망했다 생각보다 배를 지키는게 되게 어려워요 캐릭터는 HP가 따로 없는데 배가 다섯번 맞으면 침몰하니까 대신에 캐릭터가 맞으면 잠깐 기절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네요 재도전 어디서부터 재도전이지? 아마 출항하는데서 못하겠지 대등대 무친? 꿈이었나? 운전하고 균형잡힌 해상대포입니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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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하 태하 오 미리 장전 좋아 이제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소범이가 오늘 과연 태초마을 몇번 올까? 미친 바다 똥바다에 왔네요 자 어디로 갈까? 유물을 최대한 모으는게 중요한 것 같은데 위로 가자 아래로 가는게 맞나? 아래로 가자 при 전투준비 아 이렇게 키가 報금 안 익숙해가지고 꺅minded 죽여주세요 어 돈이다 돈이다 돈 돈 오 50원 많이 주네 간단한 전투로운 물음표 쪼끔 안 익숙해가지고 까자 이씨 어 돈이다 돈이다 돈 돈 오 50원 많이 주네 간단한 전투로운 물음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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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죽을라고 아 난 왜 때려 난 왜 때리냐고 얜 누구야 대포를 쏘지 않고 전투를 완료하세요 캐릭터가 해금 됐네 나 얘로 해야지 여기로 가야지 아 저게 상점 표시였어? 세상에 소범이가 나보다 똑똑하네 기존 나쁘게 가판구멍 3개 수리 아 못사네 이것만 들고 가자 어쩔 수 없지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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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래로 아 미안 죽어 죽어 아니 왜 다 안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싸워로마 싸워로마 왜 안 맞냐고 싸워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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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대나 쳐맞았어? 아니 난 다 잘 막았는데 뭐지? 밑에서 쳐맞은 건가? 모르세 오바잖아 우리 이거 오늘 깰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최초로 데모 못 깨는 광경 안 맞냐 맞아라 제발 와 이거 생각보다 게임 되게 어렵다 아 드디어 끝났네 아 이렇게 행운의 조각상 연임성계 획득량 두 배진가 아 좋은 템 나왔는데 우린 곧 가라앉아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고요 이걸 먹으면 저 위로 가지네 이렇게 상자 저거 못 먹을 거 같아 검은 바다가 침범할 거 같은데 어서 가지 추광 야 쟤 맞춰야 돼 안돼 안돼 이 싸워놈들 아 꺼져 나 때리진 말고요 아 야 배 터진다 터지지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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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됐다 와 드디어 뭐야 아이템 안 줘? 쓰레기 게임 제발 오오오오오오 보물까지 갈 수 있어 오케이 살려줘 빨리빨리빨리 어? 뭐야 뭐야 내릴 수 있네 떨반지 주세요 보물이야 제발 들고가자 어? 여는 게 아니라? 어 들고가 약간 훔치는 거 같은데 자 내려놓고 여기서 열어되나? 자 감자포대 감자포대 대포를 끝없는 감자총으로 바꿔버림? 좋은 건가? 총알 대신 감자가 나간다는 뜻인가? 오오오 뭐야 아닌데 똑같은데 아 그래요? 아 아 아 이걸로 장전할 수 있구나 어 총이 많아졌어요 좋은데? 근데 데미지가 엄청 낮아지려나? 검은 바다로 가면은 보스전 시작인가 봐요 큰일났네 또 리셋할 준비해야지 가자 더 할 것도 없으니까 뭐 준비해 보탑 잡고 있어 와 와 어떡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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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잘하고 있어 서봉 파이팅 어 때린다 때린다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됐는데 이게 약간 그 로그라이크 게임이네 지금 보니까 너무 싫어 이게 한 번 보스 치룰 때까지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 침몰하고 레벨업하면서 재화 벌고 그런 거네 그래서 우리 데모 언제 끝내요? 병량 못 끝낼 거 같은데 이대로? 폐하화 한 열 번 외치는 걸로 좋았다 널반지 수프 총 HP 1 증가 이거 해보자 마신다 응 우르강릴러 에이집에 공감했어 어 뭐야 어? 아 소봄이 안 타면 추락 안 될 줄 알고 한 번 눌러봤는데 갑자기 소봄이가 텔레포트 됐어 폐로 으음 어디로 갈까 직진 직진? 저 주사기는 뭐지? 그러게 약간 뭐 도박하는 덴가? 죽어라 죽어라 뭐하는 거야 살짝 미묘하게 안 닿더라고 뭐야 보상 안 주네 음 쓰레기구만 거셈 거 거 그래요 죽어 죽어 오 빠르다 열기 왕 돈이다 난 돈이 좋아 됐어 다음 유물 먹고 가는 건가 왼쪽 위에 널반지가 있었다고? 어머 아 못 봤어요 이거 아이템 줍는 것도 되게 잘 봐야 돼요 대사 공격 그냥 추 야 인마 씻겨 그냥 뭐지 왕 꿀 오오오 야 근데 너의ża 하나가 아니었는데? 에? 근데 하나던데요? hp가 하나밖에 안나언 상태여서 그런 요예 그런건가? 한꺼번에 있어야하나? 아 때리지말고 치명타 확률 5% 증가 이건 뭐야 대포 발사속도 15% 증가 어? 니가 먹었어 토해, 토해 배떠 으하하하하하하 잘해봐 아이 한번 쏴봐 똑같은데? 꾹 눌러봐요 그러게 똑같은데? 다 써버렸당 으아아아아아아 오지마아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뭐죠? 한 칸을 앞으로 가고 저 아래쪽에 있는 유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꺼져! 꺼져 꺼져! 죽여 죽여 다 죽여 나이스! 우리 조금 실력이 늘었다 어! 이건 뭐지? 보관? 어?! 어?! 방패? 어어어어!!! 오우케 좋네요 이거 데미지 어허 어떡하지 어떡하지 쉿 슛! 야 이 미친놈아! 아 나 왜 때려요! 옆에 있길래! 야 꺼져! 꺼드라고! 구른다! 자지마! 자지마! 온다 온다! 못 쳐낸 건가? 그래도 피는 안 달았다. 갈고리! 작살 피해의 10증강! 급할 때에는 작살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겠군요. 왔다 왔는데? 랜덤 이벤트 선 넘네. 죽어라! 끝이야? 보상도 안 줘. 야 그래도 유물은 먹을 수 있겠다. 준비 준비!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야 빔 맞는다!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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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야 근데 우리 확실히 잘해! 아까보다 확실히 잘해! 오! 위치! 좋아 좋아 좋아! 최강 배단! 와 진짜 딴딴 데스네! 진짜 딴딴 데스네는 뭐야? 유물 또 바로 먹으러 가고 유물 준비 준비! 위쪽 위쪽 위로 와 위로! 어! 추가! 얘 카메라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어디가 많이 오나봐요. 어.. 오는.. 애들이 오는 방향인지 알 수 있어요? 우와! 야 잠깐만 이거 턴! 저리가! 저리가! 나도 도우러 간다! 아니.. 뒤져라고... 안돼...! eld glory 아니.. 데 가리만 내밀어 봐라 넌 뒤졌다. 아! 또 좋다 아 세이리 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어 온다 죽어 아 끝났다 열기 먹을 수 없는 미끌미끌한 물질로 뒤 덮어 적을 약화시킴 일단 설치 오케이 총알줍기? 아~~ 이거 아 이거 총알이구나 그럼 바꾸자 어 뭔가 되게 이거를 쏘면은 상대가 느려진대 오~~ 일반 총알보다 더 좋겠지 뭐 많이 맞다 이거 상점 표시에요? 네 근데 우리 150원 모였네 한 번 가보자 무엇을 사볼까요? 빙수다 대포를 끝없는 감자총 이것도 나쁘지 않던데 감자 감자 감자로 가자 나는 감자 내는 감자 내는 조랭이다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이걸 주순 다음에 이거 팔러 가자 팔 수 있지 않을까? 팔기 안 돼? 응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자 보스 잡으러 갈까? 가자 어? 검은 바닷이 겁나 센 건가? 어? 그러게? 왜 다르지? 색깔이? 그럼 가보자 죽으러 가는 곳인가 본데요 해골인데 아 검은색 바다 중에 우리가 못 가는 영역을 저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빨리 쏴! 아 여기 짠짠짠! 짜장 자 어 때려 촉수가 빨개지면 때린다는 뜻이니까 준비해야 돼요 오oga 때렸다! 때려 때렸다! 때려 어약! 막았어! 아 때리다! 안돼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서 위로가 안 돼요 얘네들 오? 오?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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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지라고! 미친놈들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려 때리지마!! 벌써 피해가 이렇게서 많이 달다니 판매장 저거 때린다 저거 때린다 저거 때린다 너무 무섭다 오 잡았다 알went 와 우리 실드 다 깨졌어 와 쉴드 아니었어 우리 진작에 침몰했어 소범이와 이걸 클리어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랑 하든 무조건 이제 첫번째 보스는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이런 이게 누구야 너희가 내 구조대원들이니? 아마도요? 당신이 로스트인가요? 하하 그래 바로 이 몸이지 아니 우리가 구조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뭐가 당당하지 얘가? 알아 너희들은 별로 닮지는 않았다만 촉수를 다루는 걸 보니 둘 다 실력이 아주 없지는 않나보구나 대법불이 그런데도 말이야 난 총기 제작자야 자랑은 아니지만 한창 때는 돈도 꽤 벌었지 다시 한번 모루에 망치질을 해 너희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쁠거야 아아 이렇게 npc들을 계속 구출해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번화시키는 그런건가봐요 그래서 어때 진짜 대포를 쏘고 싶어? 아님 평생 조그만 노만 좋으며 살테야? 그래 그럼 돌아가자고 꼬맹이들 이렇게 데모가 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갈 수 없습니다 항해가 재미있게 즐겼길 바랍니다 대호를 클리어 했다아 자 이렇게 소범이와 즐겨본 쉿 오브 풀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소범씨? 아주 쉽네요 그러게 처음에는 키가 조금 헷갈렸는데 키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충분히 할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하면 진짜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자 쉿 오브 풀즈 마치도록 하죠 빨리 녹화 종료해줘 녹화 종료 녹화 종료 한글자막 by 한효정